한국어, 베트남어 같은 단어 있어요. 제가 문 한 번 읽어줄래요. 문 한 번 읽어줄래요? 문 한 번 읽어줄게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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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반대. 문제는 반대. 문제는? 소리와 비슷하잖아요. 한국어는 뭐예요? 손과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게 вместе 저 come?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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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숙제 뭐라고 해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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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바이탑 오는 바이탑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래도 경우는 바이탑 맞다? 맞다. 다른 거? 주제, 주제 그러면. 네. 그럼 주제와 주대 맞잖아요. 네, 주대. 그러면 대, 대는 제 하면 제, 대, 제, 대 같은 표현인 거예요. 문학 이것도 문, 혹, 혹, 혹. 여기다가 학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국어 문학, 문학. 네. 어떻게 읽어요?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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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문서는 딸류예요? 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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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건 좀 다르고. 문법은 우팍, 우팍. 이거는 어. 우는 언어 할 때 어잖아요. 어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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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팍이라고 해도 돼요. 어팍.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거야. 어법이라고 얘기하면, 어법은 지금 소리가, 소리가 같아요. 문법은 소리가 다르지만, 그 다음에 문명, 문명, 명, 문명. 그러면 운명은 뭐예요? 운명. 아니 운명이 아니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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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유명? 유명. nothing? nothing 아니고. 운명은 비슷한데 명 들어가면 아마 명, 명, 민. 명, 그런 표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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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 문의 문의 의미 의미 Kon 문 문 이것은 아마 아마 까오가 이것은 아니고 까오밤 모르겠어요 왕퐁팜 상팜 할 때 뽕 문구 이것도 다르고 문구 펑퐁팜? 문반구? 문반구 항구 여기 있네 문반구 꾸아항 문반구 꾸아항 문반 반뽕팜 문반구 반뽕팜 그죠? 네 이것도 좀 비슷해 꾸아항은 가게라는 뜻이잖아 문구점 이런 말도 해요 문턱 읽어줄래요 문턱? 문턱은 문반구 문반구 끄는 문이고 문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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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턱은 문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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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은 보통 그림 아니야? 그림 그림 네 맞아요 그림 쌈 뜻 모르겠는데 쌈이 몸이란 뜻이 있나? 쌈은 you dry some cream in your body 아 알아. 흰쌈 문 열다. 모 열다니까 꼬아는 문이고 그와 문. 문은 연다. 문은 닦다. tm 문방 이거는 아까 문방구하고 같은 말이에요. 문방구 점도 비슷하잖아. 문구점. 상점 하면 꼬아 하는데 다른 말 있어요? 상점 문 태. 뱀은 이름이고 꼬아는 문 이름. 뱀은 뜻 뭘까? 뱀은 뜻 뭘까? 뱀은 단어. 뱀은 단어. 문 방사우. 문 방사우. 문 방사우. 뱀은 뜻 뭘까? 아마 뚜가 사잖아. 사. 응. 뚜, 뱀은 사우. 뚜, 뚜. 뚜, 사. 봄하고 뚜하고 같은 말이죠. 봉. 봉. 뭐하이바 봉. 그러면 마우, 사우. 문방사우. 이것도 비슷한 말 같다. 봉. 약간 소리 비슷해요. 방 이거 봉 비슷하고. 문전성식. 어떻게 읽어요? 동류보이. 문전성식. 동류보이. 동류보이는 사람 많은 거예요? 네, 많이 사람 이스도요. 아, 동류홀. 동류보이. 파티에 intéress어? 아니, 많이 사람 이스도요. 그래서, 동류홀. 동류홀. 아, 오케이, 오케이. 문 왜한, 뭐이 공체은. 뭐이 공체은. 네, 공체은. 제가 그는 많이 믿고요. 했어요. 문외한, 노이 콩춘, 통친. 이건 아니고 문구류랑 깍놀이 반팡팡. 이것도 문구류가 깍놀이인데 문구는 같은 개념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학으로 해볼게요. 학 알아요? 학, 혹. 만약에 이게 학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내가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부할 때 단어에서 한국어 피잉한하고 피잉백하고 비슷한 게 많이 있어서 그거 알면 우리가 단어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지금 해. 스페셜. 닭빛, 혹, 혹, 두궁 닭빛. 네. 이거 비교해보고 싶어서 혹, 두궁 닭빛 하고 있어요. 광량어회. 관련어회인데 이제 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 가면은 어떻게 발음해요? 학교는 등학. 중학. 이거는 이제 혹은 알겠어요. 학생.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생. 이거는 약간 비슷하잖아요. 학생. 학생. 비슷하다가 쌍싸우? 비슷해요. 쌍 뭐예요? 쓰는ги. 스멍습니다. 쌍 Klein Peet? вид하worker역이 초등학. 창백. 엉umm, много. 쌍 where? 학생과학생이었습니다. 영양 이것도 학문 마찬가지에요rei gei geng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한찜도 있어요 주환 아까 여기 보면 여기 읽어볼래요? 학문? 헉방? 헉방. 아까 근데 문 있었잖아. 문. 반. 반째. 문제. 문제. 이거 한자 보면 문. 얘가 문이 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네. 아마도 원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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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문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단어 좀 알면 쉬워요. 헉탑은 모르겠어요. 탑이. 탑. 탑. 헉탑은 아닌 것 같고. 학습. 학습. 학습과 헉탑. 먹다.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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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기도 보통 우리가 기념일 하면 뭐예요? 기념일. 예를 들어서 기라기. 이리谷. 일기. 아니다. 일기 아니다. 일기는 다르고 예를 들어서 기념일기라. 말기, 초기, 중기, 말기 어떻게 해요? 초기, 라, first, 중기, middle, 말기, the end. 알아요? 초기, 중기, 말기. 쿠키, 쿠키. 쿠키? 쿠키. 아, 플렉? 플렉? 응. 그거는 지가 다를 거예요, 지가. 깃발. 아, 깃발인데 그거 쿠키는 키엔벨 뭐라고 해? 쿠키, 쿠키. 락커. 같아요? 락커. 락커. 이게 플렉? 알아요, 플렉. 킹백 뭐예요? 락커. 락커. 근데 쿠키는 한자가 꽁냐오, 깡냐오, 깡냐오. 한자 달라요. 이거 한자가, 여기에서는 이게 기가 기간 뜻해요, 기간. 기간, 기간. 기간 뭐예요? 기간. 기간. 아, 락커. 소이자. 그건 시간이고, 소이자는. 시간 말고 기간. 학기. 예를 들어서, 아빠 어떨까요? 오케이, 학과. 과아후 워후, 워후. 혼자 Boh. 기간 과아, 학과는 과 Miles 뭐야? 학원, 구아, 학은 바로 학과 época. 환 1. 환 1. 환 1. 환 1. 환 4. 환 With your major did you study in your university? 아, 오케이. 법. 또이헉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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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공부했어요? 저는 다 혹 라지 과 엔지니어? 아, 매니팩추얼 엔지니어 이게 과 이게 마이틴 마이, 마이 어떠어? 네, 자 동자 정비 연구 연구,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공부했어요? 네 학교 어디에 다녔어요? 대학? 학교, 호지민에서 리트 동 리트 동, 대학 다녔어요? 네, 당기 당기 대학? 당기 대학교 수업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보태효 학위, 복, 비 이거 어떻게 읽어요? 네 학비 학비 아마 그러면 위, 위, 아 아 비그리 꿈치 위 어 주잉 어 아냐, 주위하고 좀 들려 이거 위는 자리 아, 비슷할 수 있겠네, 주위 아니야 아냐, 그 주위는 달라요 주위 달라 아마 위가 학위 역시 위치 위치 뭐라고 해요? 위치 위치 뭐라고 해요? 위치 위치와 그니까 우리가 만약에 혹 알고 비 알고 기 알면 많은 단어 만들 수 있어요 꽃에 숭다꽃에 키 숭다 혹 뚜붕 숭다꽃에 비엑 람 뚜 룸 룸 몸 아니까 몸 아니까 이것도 학비 어떻게 읽어요? 학비와 학비 응 학비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왜냐면 비용 하면 뭐라고 읽어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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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거 영어로 하면 비용 좀 이상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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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비용 그러면 학비 그러면 등록금 등록금 그거 알아요 등록금 같은 말이야 등록금 학비 예를 들어서 한국행에서 예를 들어서 소개비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소개비 소개하는데 소개비 당배는 вый Aw open 그러면 조금 다를 수 있겠네 이거는 좀 통과 하지만 같은 거 학사 냥은 그냥 사람이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 그냥 박사 보통 냥하면 사람 아니야?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요. 학력은 비슷해요. 어떻게 읽어요? 학력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학력 할 때 예를 들어서 노력하면 뭐예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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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잖아. 노력 이거 같아요? 룩 같아요? 룩과 노력 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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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학원 뭐라고 읽어요? 학원 학방 학방 학비행 학비행 그 원을 원이 그러면 원이 비행이에요? 원, 비행 예를 들어서 병원 냥비행 네 학원 병원 냥비행 기사원 아 그 다음에 또 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학비행 학비행 냥비행 선생님 할 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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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병 위 위 원 빛뱅뱅 한위원 알아요? 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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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변인데 이거 Chinese 양변 Chinese hospital 양변 한위원 한위원 짓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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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 자 야 야 학자 야 그러면 이것도 자는 많이 있어요? 친구에서 야 많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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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티스트 뭐라고 해? 야 딱 야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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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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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nhà 옳은 okay yeah so so in vietnam so many why to tell the people but different amazing different um major so they tell different work in korea same in korea same in japanese and in vietnamese different in in chinese you're also different yeah when we have people say because of many jobs mongong is that what is that what's the word what's the word laborer 독자. 가자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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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독자도 있고 요동자도 있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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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going teacher plu 아 학점 Tính chỉ Tính chỉ 요거는 다른 거 Tính chỉ So when you study 학기 How many 학점 do you have? Yeah, yeah, grade Degree, grade Okay, okay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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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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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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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step by step when you study first man it is different um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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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ư ư ư ư ư ư ư ư ư magazine right magazine 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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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예와 학예 예술 뭐예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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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학예적 예술가 예술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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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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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우의 논문 론이 타올론 하면 토론이죠 논문 논반이 논문 학비가 학위 논문 하면 토론 할 때 토론 discussion, debate, discussion 다올론, think that 토론 논문 토론 논문 토론 discussion 뭐예요? discussion 다올론 이때 론 같은 거죠 다올론 론 다올론 같지 않아요? 논반 학비 학위 논문 목가이 오늘은 더 해요 어떤 단어 해보고 싶어요 단어 중에 알고 싶은 거 비슷한 거 한자로 얘를 많이 쓰는 거 중에 우리가 사 해볼까? 사 아까 했나? 안 했는데 제가 입많 problem 闊 의문 의문 예 의 의 사람은 요이 발음해봐요 어떻게 발음해요 사람은 요이 요이 사전 사전은 4디언 4는 4 아니었어요 4디언 4디언 아니 4디언 1 2 3 4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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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인 응 2디언 4디언 4디언 여기는 말하는 거니까 4디언 2디언 5디언 5디언 4디언 5디언 5디언 6디언 5디언 집회 뭐예요? 집회 아니면 운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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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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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아 제촌 네 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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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그건 조금 다른 것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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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사고 tai 반 사고 tai 반 반 반 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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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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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보유어 생각 사랑 사랑 다른 사장 사장 양독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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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무어 무어가 계절이고 봉안 봉어사 무어가 계절 사과 사과 사골 사골 사平 사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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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 사촌 안지엠호 안지엠호 이거 좀 이상해 사촌 사탕 게오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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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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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estral 향상 정상 다미 저해섬 한 pontos 상상 아 이거 우리